사진을 한번 같이 사진 한번 하나 둘 보도 바꿔주세요 미소야 뭐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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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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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저기 한번 한 번 같이 포즈 이렇게 같이 포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이런 거 한번 자, 표정 표정 자, 같이 한번 갈게요 다 같이 한번 하나 동명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고마워요 오케이 아까 사진 손 잡으시고 저도 손 한번 더 잡을게요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같이 포즈 한번 같이 포즈 괜찮아요 같이 포즈 쉬어도 괜찮아요 한강을 바라보듯이 같이 한번 자, 포즈 한번 이쁘게 한번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저기요 하나 둘 셋 저기요 둘 셋 크로스 하나 둘 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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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포즈 예쁘게 한번 하나 하나 둘 셋 계속 멀리 저기 멀리 한번 소그랑 한번 하나 오케이, 저기 하나 둘 셋 뒤로 돌면서 딱 얘기했잖아 얼굴 포즈 얼굴 딱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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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쁘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 하나 서련 포즈 하나 둘 셋 자, 같이 포즈 이쁘게 한번 자, 같이 한번 하나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 어 둘 셋 하나 둘 셋 자 파이팅!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멘 보고있죠? 네 손 한번 봐 그거 좀 카메라멘 있거든요 유튜브 올라와요? 네 그래서 유튜브 올라와요? 네 우리 친구들 왜 친구들 네 저는 유튜버고 아 맞아요? 출발한 사람은 유튜버고 네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옆에서 같이 포즈를 취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을 보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저기 카메라멘 저기 서울 저기 카메라 두고 있는 친구 저기 보죠 그래서 저 출발연수 친호가 나와요 출발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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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연수